내 폰에 그거 봐봐 세이프레터가 보이는 거 맞자 봐라 어디 못 찾으면 어디 아 이게 문아 지랄하네 떽 나 살아있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지 뭔 소리 하냐 아침부터 물 틀어봐 내가 맞혀봐라 물 틀어봐라 아 싱싱한 거 잡아왔다 진짜 전복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탔는 거 아이가 이거 탄다야 여기다가 전복 넣고 끓이면 되나 응 아 그래가 해야되나 그래 보여 몇 마리 샀노 이거 다 해가 볶음 이걸 한 병 사왔다고 이걸 찹쌀하고 잡아 예쁜다고 전복하고 그럼 끓이면 전복죽이 되나 그렇지 전복죽이 되나 대박 대박 김치 김치가 없다고 야 이거 전복 몇 마리 샀노 얼마 정도 5만넨지 5만넨은지 몇 마리 어 야 여자한테 할 것도 없다면서 이렇게 끓여놓고 또 살게 되면 밥먹으러 오라 그러면 된념 그럼 아 내가 생각하니까 장만하는 거 보면 여자들이 안 먹겠다. 오 많이 버시면서 손 몇 개나 가서 이거 먹겠나? 생각보다 봐라. 생각 보면 향이 달라. 그냥 먹어봐라. 맛있는데 안 야무나? 나 깡내가 신사야. 전복을 저거 한다가 내장도 빼야 된다고 하던데 내장으로 안 빼놔. 이 내장 없나? 이 내장 안 빼놔. 깡내물이 안 하다. 빌리스도 졸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동해바다를 보겠습니다. 동해바다. 장사해수욕장. 장사해수욕장 쪽에 있는 근처인데 아주 좋습니다. 장사해수욕장 쪽에 있는 근처인데 아주 좋습니다. 장사해수욕장 쪽에 있는 근처에 있는 행동이 들으면됩니다. 여기가 수영장 보면 들어 났는데요. 여름되면. 원격 여름철이면 수영장도 있는 계실입니다. 아, 좋습니다.